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워런 버핏을 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워런 버핏이 2000년부터 연례 행사로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과의 점심 식사권 경매였습니다. 매년 그 한 번의 식사권을 경매에 올렸고 이 낙찰 금액이 최종적으로 되는 그 낙찰 금액을 전에 기부하는 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경매에 낙찰된 사람은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투자나 인생관이나 그에게 배우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나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합니다. 매년 이 금액은 최종가를 경신하였고 바로 2022년에 마지막 식사권 가격이 246억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여러분 혹시 저와 식사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가격을 지불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금액에 낙찰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서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왜 그가 246억이나 지불하면서까지 워런 버핏과 식사를 했을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버핏과의 다양한 주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의 가치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가치 있는 삶에 투자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청년에게 발견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청년은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참고할 때 이 부자 청년은 관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나이는 매우 젊고 재산은 많고 아파트는 여러 채, 수십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라의 요직에 앉은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자신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여전히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자각이 있겠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들을 지키라 그리고는 어떤 개명을 지켜야 합니까? 어느 개명입니까? 라고 묻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10개명의 두 번째 돌판 그 이웃사랑의 개명들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저한테 그 개명을 지켜라 이 개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으면 사실 저는 제가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텐데 이 부자 청년의 놀라운 말은 무엇이냐면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지켜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조차도 그의 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가 착각했다 너는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청년의 그 과거의 삶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 선한 삶의 흔적들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아는 그래서 영생의 가치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이 청년이 몰랐던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청년이 무엇을 몰랐느냐 첫 번째 사실은 사람은 누구도 구원받기에 선하지 않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처음 말씀하시느냐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라고 대답하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선하지 않다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청년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보다 더 선한 선생 단지 나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실 만한 선한 사람이라는 그런 시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조금 부족하지만 저 선해 보이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부족한 그 2%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그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은 선하지 않다. 누구도 구원받게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시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한 기준에 부합하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청년이 몰랐던 첫 번째 사실입니다. 또한 그가 몰랐던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가치는 사실 그가 찾고 있는 영생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예수님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질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믿기로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자선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가능한 것이 아닌데도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요구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 그 숨겨져 있는 궁극적인 가치관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어때요? 영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그 진지한 물음을 갖고 왔고 다 갖고 있음에도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었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 하늘의 보아가 아니라 땅의 보아를 나의 궁극적인 가치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설사 그 246억 원을 누군가 덥석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를 너가 진정으로 알고 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청년의 반응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관은 사실 하늘의 보아가 아니라 땅의 보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키지 못했던 개명 한 가지가 드러나죠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돌판은 이 사람이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지켜왔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한 그런 지킴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첫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개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청년이 몰랐던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과 다르게 정말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의 그 통념 속에는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인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야말로 구원받기에 합당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놀란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불강등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격이나 공로를 갖춰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더니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자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99%는 내가 채웠다 1%만 그 딱 1%만 내가 여전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 예수라는 선생은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딱 1%만 채울 수만 있다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과 유사하게 살았던 사람이 회심 이전에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백대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자기의 그 고정관념 잘못된 자기관이 산산조각 나듯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대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우리 중에서 바울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 바울보다 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항상 고백 가운데 자신을 포함해서 저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보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서 그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선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조금 안 좋아 보이고 어쩌면 조금 우리가 그냥 그게 그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눈에 내가 보이기에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절절하게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절절하게 또 고백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더욱 알아가고 날마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9절에 나오는 버림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또 다른 부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부자 청년처럼 너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그것을 처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저물었을 때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한 부자는 제자가 아니었고 또 다른 부자는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본문에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궁극적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 마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최고 가치를 두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과 관계도 끊고 가족과 관계도 끊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돈을 모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진 그 재능과 은사와 모든 환경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영생의 가치를 추구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가 궁극적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은 재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방법을 가르쳐준다 여러분 공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학생에게 아무리 공부의 방법을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게 며칠 가겠습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약간 고질병이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얘기하면 자꾸 해답을 얘기해주고 싶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감을 잘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 중에 끝부분의 말을 동일하게 얘기하면 된대요 여보 밖에서 이렇게 했는데 힘들었어 힘들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너무 춥고 배고팠어 배고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할 수 있고 또 아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실천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단이 일어났을까요 다들 웃으시지만 아내가 공감을 받는다라는 위로를 경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감받지 못한다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됐죠 그때 제가 알았던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은 그 공감의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공감의 가치를 몰랐구나 그 아내에게 내가 대화하는 스킬을 내가 배워서 이렇게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정말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바란다는 그 가치를 내가 알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저 어떻게 하면 방법을 그래서 공감하는 남편이라는 칭찬을 받고자 했구나라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겪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 이게 익숙해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왔기 때문에 또 와야 한다니까 와야 한다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영생을 안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가치를 두고 행동하지 않은 게 문제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제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미 제자된 신분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제자가 아니니까 나는 신자긴 한데 제자가 아니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으로 제자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위에 있는 그 현수막의 글자를 볼 때마다 저에게 새깁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는데 너의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성숙함의 그 목표가 그 가치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바라볼 때 아 정말 도덕적이시군요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군요 아 정말 내가 믿는 어떤 그리스오이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당신은 그래도 종교인 답네요 이런 칭찬을 드리려고 우리가 그 성숙을 꿈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그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자 우리가 성숙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